여전 골든벨 오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저희가 오늘 찾아온 곳은 충청남도에 있는 금산여자고등학교입니다 금산에 자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삼 뭐 호두분들이 알고 계시죠 두 번째가 금산여고입니다 너무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고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 친구들 보니까 오늘 골든벨 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있죠? 정말 자신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안녕하세요 your day! 아무리 sappengo Șs 우리 집의 빛나는 도전 우리 집의 빛나 이야! 우리 집의 빛나는 도전 널 좋아해 I know yeah 보나라는 꿈 선을 들어보고 싶어 I know yeah 화이트 드려보면 너가 이 색깔 나 저번에 둘러저러 썼는데 I'm way way 그 줄에 넌 벌써 있는 건데 I'm way way 내 맘부셔 You're my super super hero I'm in my shot 내 맘부셔 You're my super hero Bring bring your both the girls 지금 맨불런 하나 보내주세요 너무넘 맞지 않은 짱 빙 어지러워 좋아해 너를 좋아해 뿌뿌뿌뿌뿌 내 심장이 뿌뿌 좋아해 아주머니 너를 물내 내 맘으로 사라지고 있어 Pull you Pull you 위리 위리